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근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his is your host, 대근, as always. It's Wednesday, everyone. 수요일입니다. 어제 배웠던 표현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오늘의 전대근의 문장도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do you guys remember what we learned yesterday? 어제 배웠던 기억나세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네, 이거 한입에 먹을 수 있다 정도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포인트 되는 부분은, 그, in one bite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 장인, 한입에 정도의 뉘앙스를 나타내실 때, in one bite라는 정도의 뉘앙스 표현을 쓸 수가 있었고,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느낌 전하셔야 되니깐 동사할 수 있다라는 느낌 전해주는 쪼동사, can and own 받으셔서 I can eat this in one bite. 이런 식으로 문장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같이 한 번, 두 번 내뱉어보고 오늘 새로운 표현도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speak out the sentence that we learned yesterday, twice as always with me. Let's go, 가볼까요? 네, 이거 한입에 먹을 수 있어. 아이, 작은데 뭐. I can eat this in one bite. 이거는 여러분 바깥에서 해볼까요? 네, 이거 한입에 먹을 수 있냐? 음음문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가볼까요? Can you eat this in one bite?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살짝 한 번, 꼬아서 한 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표현 준비한 건 뭐를 준비해봤냐면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겁니다. 이거 먹으면 내가 참 힘이 난다. 정도 표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그런 음식들 있으시죠? 내가 좀 이렇게 powerless when you're feeling powerless when you have no energy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이러실 때 you have this certain type of food that you like to eat that gives you a boost, that gives you energy 뭔가 좀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식에 관련된 표현, 온도 표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 나 이거 먹으면 힘이 난다 정도 표현은 영어로 제가 먼저 뱉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설명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guys. Listen carefully, guys.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everyone. 야, 내가 진짜 맨날 힘 없을 때마다 이거 먹거든. 이것만 먹으면 내가 진짜 힘이 난다. 살맛 난다. 영어로는요? 코 간지러워 죽겠어요. This gives me energy. This gives me energy. This gives me energy. This gives me energy. Really short, right? Once again, this gives me energy.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핵심이 되는 부분은 힘을 주다 라고 할 때 어떤 그 기운을 돋아준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Give someone something. 요 구조를 우리가 활용하였고 핵심이 되는 부분은 energy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말로 에너지라고 하죠. E-N-E-R-G-Y가 되고요. E-N-E-R-G-Y.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 힘 혹은 그 기운 정도의 뉘앙스의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 어떤 음식, 그죠? 뭐, this. You can name any food that you want to tell. You can name any food that you want.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음식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this라고 제가 저거 넣어놨죠. 이것은 이 음식이 gives me, 나한테 뭔가 준다라는 거지요. 뭐를 줘요? 에너지, 말 그대로 그 기운을 준다라는 거죠. 지격하게 되면은 아, 간지러워 죽겠어요. 코 간지러워가지고 지금 아까부터 이 음식이, 지격하면 이 음식이 나에게 기운을 준다라는 뜻이고 즉, 살짝 의약하게 되면은 이 음식을 먹으면은 내가 힘이 난다라는 뉘앙스가 되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바로 여러분, 제 터로 짜여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야, 나는 진짜 힘 없을 때마다 whenever I feel powerless and whenever I have no energy I always eat this. 이게 나한테 참 힘이 되거든. 이 음식을 먹으면 나한테 힘이 돼. 짜서 해볼게요. 이 음식은 나에게 줘요. This gives me 뭐를요? 기운을 에너지. 이 음식은 나한테 줍니다. This gives me 뭐를요? 기운을 에너지. 합치면요. This gives me energy. This gives me energy. This gives me energy. So whenever I have no power. Whenever I have no energy. I find this food. I get this food. And eat it. Because this food certainly gives me energy. 이렇게 한번 또 들여다놓은 문장 한번 짓거려 봤는데요. 포인트는 잘 꺼지셨으리라 믿어요. 여러분들 알기 전에 간단하게 바람틱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This gives me까지 제가 한 단골으로 잘라놨습니다. This gives me. 되구나. Give가 동사 아이가. 맞죠? 근데 왜 gives. Give에 s를 왜 붙였는데. 아. This라는 놈 자체가 삼칭이고 단수이기 때문에 더지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더지를 넣으셔야 됩니다. Give에요. 그래서 this gives가 되는 거예요. Give라는 원료 형태에 지금 더지가 들어간 상태고요. This gives me. 발음하실 때 This gives me gives me gives me givs죠? 비 사운드는 무조건 입술 닿으면 안 됩니다. 윗잎 아린 입술에 내쉬고 윗잎 아린 입술에 긁으면서 gives This gives me This gives me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뒷부분에 에너지 발음하실 때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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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발음해 주시면은 나오지는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발음핍 드리는 거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다 한번 내뱉어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Is your turn everyone? Which is the essence of our class. Of course. 우리가 하는 수업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You guys have to speak out the sentence three times out loud with me as always. Even if you don't know how to use you know the structures that I've taught you. Even though you don't know how to pronounce the sentence properly. Even though you don't even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in English right now. Get it? Let's go. 갑니다. 기운을 One last time. 이 음식은 나한테 줍니다. 뭐를요? 기운을 그렇죠. 잘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이 음식은 나한테 줍니다. This gives me 뭐를요? 힘을요? 에너지 하시면요. This gives me energy 아니면 This food gives me energy 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표현 한번 배워봤습니다. Excellent. 잘하셨고요. 복습 한 번씩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제 블로그 오셔서 응용문장들도 잘 챙겨주시고 챙겨가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all in the next episode hopefully. Have a nice day And If you are done with everything Have a good night Take care. Bye bye.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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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en